자 여기 사냥.. 여기 화똥불 하나 켰고 여기 뭐지? 어? 저 새끼 저거다 그래 그래 업그레이드 재료 저건 뭐지? 맞박이.. 대급박이 겁나 커요 이거 몹인가? mpc인가? 어? 저기 또 있다 어어? 독! 덩어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그레이드 재료죠 저거 mpc인가 봐 타겟팅이 안 돼 올라.. 올라가야 되나요? 저기 문이 하나 있는데 얘는 타겟팅 된다 타겟팅 되는 애들은 적인데 어? 어? 초딩이다 초딩 어 뭐야 왜 그게 안돼 페링이 박치기 맨들이야 박치기 맨들이야 뭔 데미지가 무슨 뭔 데미지가 무슨 와 애들이 뭐 한방 맞으면 반피 이상이야 무조건 한데 어 진짜 아프다 애들 아 저기 아이템이 있는데 푸른 비약이가 뭐지? 독의 냄새가 나 물약이 없네 아이씨 물약 좀 줘 아 깜짝이야 하아 아이씨 어어어 아이씨 뭐야 이거 오 개놀랐네 이거 함정이에요? 어우 아아 이게 트랩이구나 저 발판이 아이씨 어 아저씨 제가 갈게요 어디로 가야되지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와아 포션을 안 줘 아이씨 미치겠네 이거 마을 갔다 와야되나? 여기 또 어디야? 여기 또 어디야? 내가 온 데가 아닌 것 같애 오오 뭐야? 나 피없다 얘들아 와아 어 켱 으응 쁠 으응 저거 어떻게 먹지 길이 되게 복잡하네 아우 뭐? ㄷㄷ 어머? 마알마! 우와 미친! 우와 아픈거 토딩들 와 저이씨 반피야 무조건 맞으면 와 대박이다 쟤네 애들이 나보다 센거 같애 라니 이 무기가 제일 애들 발바닥 봐봐 아 발바닥 졸라 귀여웠는데 으악! 헤딩이라니 힐 피를 여기서 줘 어 무서워 왜 이렇게 깜깜해 죽여달라는데 죽여달라 보며 죽여달라 그랬어 마리아? 경험치도 주네 내 돈 누가 갖고 있지? 내 20만원? 이게 뭐야? 어 1층 바닥에 있나? 어 뭔 소리지 이거? 광폭한 놈이야 아이씨 피통 오지게 많구요 안 죽었어? 안 죽었어? 따뜻하고 축축한 혈정 뭔가 업그레이드 내꺼보다 좋은거 했으면 좋겠다 안 내려갈래? 적을 두려워하라 어이 소리 졸라 무서워 아아 총격이 유효하다 해독제 해독제 해독제를 준다는 이유는 뭐 독소노뇌가 있단 얘긴데 낙하를 조심하라 그리고 협소를 소중히 뭐야 깜짝이야 해독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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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익해저 소리 zeniu 됐음 기 아 순탄 여기도 길이 있네? 복잡해 여기 아이템이 있구나 더럽고 축축한 혈정 여기 제가 왔던 데인가요? 이 아래? 어? 저거 미치겠네 저거 저거 왜 있냐 저거 개틀링 어? 저기 뭐 있다 저스트게임 뭐지? 일반 유저처럼 생겼네 저거 저거 쟤 뭐야? 떨어져 죽었어 어 죽었어 지금 경험치 들어왔어 병신데 저거 죽었다니까? 아 아 그래서 여기다가 써 아 이게 애들이 써놓은 거구나 총격이 유효하다 하하하하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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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수기는 좋다 이수기는 좋다 좋은 숙이다 좋아요 눌러야지 좋아요 길이 굉장히 복잡해 왜 오른쪽 이거? 이게 쇼컷인가? 아! 안 돼! 문만 열어놔야지 아, 이제 쇼컷 뚫었다 얘는 왜 이렇게 얼굴에다가 이게 종이를 이렇게 꾸깃꾸깃 뇌수가 필요하대 뇌수? 뇌수를 어서 구하나? 잠깐만 목소리가 이쁘니까 도와주자구요? 얼굴을 봐야지 wait a minute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캐릭터 여자입니다 이거 신체 사이즈 5 여기 약간 내려가는 길 있었는데 군중을 조심하라 그리고 휠체어를 소중히 하라 휠체어 휠체어 우와 아파 헤딩맨이야 뭐야 뭐야 하하하하하하 깼나 진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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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뭐야아 하하하하 강화의 축축한 열정 하하하하 장식된 고닝사냥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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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 굉장히 복잡해요 진짜 문을 열면 또 문이 나오고 간만에 새로운 느낌 나서 재밌다 아까 여기가 쇼컷이었지? 그러면 우리는 다시 나가면 돼 이건 뭐예요? 이건 아직 안 돼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?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? 어? 보이지 않는 자의 시간이다 어? 뭐지? 보이지 않는 자? 물렁물렁을 용서할 수는 없어 용서할 수 없어 어디로 가야돼? 실체 아무것도 없는데 어? 여기 아까 내가 어? 아 깜짝이야 이 쥐새끼들 이거 아까 내가 떨어졌던데 아니야? 거의 맞네 가련한 병자야 가련한 병자야 꽃잎는 중이었어? 아 사냥꾼 있는 데로 가야돼요? 거기가 어딜까? 거기가 어딜까? 아 여기가 여기구나 다시 올라가야 되네 여기서는 올라가는 길이 없고 다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야돼 반대길로 이쪽 길로 이쪽 길로 다시 올라가야돼 구독, 좋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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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월간검 나한테는 별로 안좋다는데 신비, 신비 그거라서 그리고 그거 10, 10으로 어차피 못만들어 오, 헤딩 죽어 했네, 씨 오, 무서워 저 새끼들 뭐야, 저거 졸라 무서워 와, 이씨 하하하 박치기 진짜 미치겠네 아니, 한 명 있을 때는 별것도 아닌 것들이 시간차로 막 헤딩해야 되니, 아이씨 아이씨 여기는 범위 공격있는 부위가 좋겠다 음 우리 여기 쇼컷을 뚫었죠 낫을 한 번 써볼까 낫이 데미지가 안좋아가지고 낫이 데미지가 안좋아가지고 안 때려도 될 것 같은데 아, 쟤 또 내려갔어 또, 아이씨 아이씨 쟤 졸라 쎄잖아, 저거 아아 아이씨 아이씨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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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